그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오늘 저희가 막 방탄소년단 활동 중단 해체한다고 그러죠, 난리가 나있어서 이걸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서 라이브를 켰어요 일단 저희는 아직 단체로 할 거 되게 많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개인 활동을 하는 거지 방탄소년단으로 안 한다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방탄소년단 식으로 봤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또 못 봤던 분들은 혹시나 오해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해체할 생각 없고요 저희 아직 단체로 스케줄 할 거 많이 남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생길 예정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좀 한 번은 찝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오해하실까 봐 방탄소년단은 영원합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해체 안 합니다 활동 중단 아니에요 이건 절대 아니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BTS forever 아미 forever, 아프방프 알죠? 영원할 겁니다 저희는